안녕하십니까 저희는 H플러스 밴드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지오스폰의 노래를 합격해서 오지오스폰 노래만 5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 노래이지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렬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 3-3 4-3 4-3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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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6-4 6-4 6-4 6-4 6-4 6-4 6-4 7-4 7-4 7-4 6-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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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7-4 8-4 8-4 9-4 7-4 8-4 8-4 8-4 9-4 9-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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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어설프구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같은 직장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이름이 H플러스 밴드인데 저희 직장 이름이 H플러스 양지병원이라는 곳이구요. 그래서 저희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씩 안내서 맨날 하던 노래만 하는데도 이렇게 어설프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참을성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프시든 실력이 양지병원으로 오시면 저희가 잘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세션을 소개를 좀... 이게 또 재미가 되는... 세션을 소개를 좀... 괜찮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네. 괜찮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소아기 병원장의 박재석 지사입니다. 저는 소아과의 Tacoyί 수 aqui. 소아과의 학모 꼭지. 소아과의оже사입니다. 질병욱 고. 외과의 발병 궙 선생님입니다. 저는 정신과의 한규 형입니다. revised YangAnion. suff sido. ください run. 저희 이제 다음 노래를 하겠습니다. 좋은 노래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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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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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